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작 연설 박 의원님, 시정연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시정연설 박수라도 치라는 거 결코 수행할 수 없다 얘기했는데 이런 걸 헌정사에 들어오지 못했다. 윤 대통령 내일 국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11시에 국회에서 그대로 하십니다. 민주당이 들어오지 않든 들어오든 간에 시정연설은 원래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700조 가까운 예산이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철학, 기본적인 방향 이런 데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안 나와서 제발 총리가 오지 말고 대통령이 와달라고 국회에서 사정사정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내라 조건을 걸고 이건 헌법에 맞지도 않고 국회법에 맞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11시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또 국회가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저에도 많이 주목을 할 텐데요. 김원 교수님, 죄송한데 시간이 남은 시간이 2, 30초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거부 조건이 제가 좀 봤더니 이번 이재명 대표 수사권이 아니라 과거에 바이든이냐 날리미이냐 이 막말 때문이라는데 글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돼서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저는 이 사안이 결국은 입법부 행정부의 관계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대통령에게 정무장관도 있고 정무특보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야당과 서로 조율하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능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실에서도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야당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서로 협의하게 나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국정이 지금 난맥상이다. 그런 속에서 야당의 제갈길, 대통령의 제갈길 결국은 강대강 폭주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내일 1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예정대로 국회 예산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내일도 많이 주목이 되겠는데요. 일단 월요일 뉴스 탑10. 사실상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의혹 특집으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서욱 장관 구속 얘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얘기는 저희가 내일 다시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뒤어지는 뉴스A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측 인사와 고 김문기 전 처장 유족이 나눈 대화 녹취 파일을 단독으로 입수해서 이걸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저 자막 앞으로 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뉴스A 바랍니다.